이시훈 본인 입으로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요 정교합니다 리시온 연속 탑스피너로 동점으로 갑니다 팀의 리더라고 하면 리시온은 삼성생명의 리더에요 자 이번엔 걸립니다 네 좀 테이블 앞에 보내면서 지금 예 검식이 나야네요 자 이번 리시온은 넘어가지 않네요 굉장히 선제를 잘 잡습니다 자 바나나 플립까지 이시온 넉 점 차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서브 득점 나갔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트에 남기지 못합니다 일단은 이번 첫 게임에서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시온 나온 모습이 7대 10 이시온 포핸드 탑스피도 한번 통합니다 듬직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트에 막 또 나가고 말았을 수 있고요 그렇죠 유안나 선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기고 가면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이야 이시온이에요 자 이 포인트가 이시온에게 중요한 점으로 잡아 올 수 있을까요 아 유안나 네트 걸려고 말았습니다 2대0 네트 맞고 나갑니다 3대0 3대0의 리드 그리고 이시온의 서브 아 Shawl 와 이시온 이시온 입장에서 기본적인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이시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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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시현 뒤져있는 유한나 3대 6입니다 야 지금도 왔어요 완벽해 야 이번엔 6대 5 맞받아 치는 유한나 결국 유한나의 서버 쪘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드러운 또 느낌이 또 있는 선수입니다 이시현 네트 걸리고 맙니다 유한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유한의 강타 나갑니다 좀 좋았으나 벗어났습니다 이시현의 타구 또 한 번 네트가 섬세해지고 있고 난공불나게 경기로 지금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시현 네트 다시 한 번 걸리면 나갔습니다 서버그 점유완나 유한나가 오늘 아 아 i is it i m ev i v 아멘